그 밑에 있는 과장 하나가 너무 기분 좋게 와서 팀장님 오늘 기분 좋고 왜 그랬더니 우리 아들 오늘 입학생 때 초등학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얘가 그냥 인사에 박스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기가 학교를 딱 갔는데 회장선물 했대요 반장선물 여러분 회장에서는 손들어 딱 그떄요 손들을 거 아니에요 그 과장의 아들도 손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닌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손들어 딱 그떄요 거기서 이 아이가 완전히